제주지역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.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달 제주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66.6%로 전달보다 4.7%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미 입주 원인을 보면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4.1%로 가장 많았고 잔금대출 미 확보가 23.5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전세 수요 증가와 전세가 상승으로 세입자 확보 어려움은 줄어든 반면 대출 규제 등으로 잔금대출은 어려워진 걸로 분석했습니다.